차유리의 서브 차유리의 서브 사이버 바깥쪽이에요! 듀스로 갑니다 9-9-9-9 나이스 서브! 승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넘어와 분위기 넘어와 얘들아 다시! 다시! 다시 살게요 제가 한 번 더! 길어요! 한 번 더! 길어요! 한 번 더! 백핸디! 빨리! 한 번 더요 언니! 기다렸어요! 다시 빨리! 대체에 걸립니다! 오케이! 나이스 나이스! 우리 두 개 넣었다면 돼 이거 리턴 받아줘요 잘하고 있어 한 포인트만! 이거! 지금! 이거 하나만 더 따자 잘하자 한 포인트만 따자 유! 유! 뒤로! 뒤로! 오케이! 유! 오케이! 아웃! 아웃! 오케이! 아웃! 오케이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11-10! 내일은 위닝샷! 첫 번째 세트! 따내기 직전의 위닝샷 팀입니다 대박! 하나만 더! 파이팅! 자, 하나 하나! 손성윤의 서브 셋! 언니! 언니! 언니야! 언니야! 여기서! 짧게 공략하러! 아유! 아유! 짧게 줬어! 짧게 줬어! 그렇지? 짧게 잘 주네! 일부러 짧게 줬네 자, 두 선수가 빠졌는 상태를 알고 복심 선수 리턴을 짧게 했죠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괜찮아, 괜찮아, 다시! 이제 똑같아, 똑같아 12-12! 다시! 이번 세트 열 번째 동점이 됐습니다 와, 난 진짜 못 보겠다, 나 진짜 다시! 아, 긴장돼! 그렇다! 서브 포인트! 복지민입니다! 13-12! 괜찮아, 내가 서브일 수 있을게 내가 서브일 수 있을게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아, 제발 할 수 있어! 아, 이제는 이 서브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이리의 서브입니다 차이리의 서브 차이리의 서브 백핸드 복지민의 백핸드 포인트 전환하는데 세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이렇게 세트가 종료됩니다 아, 괜찮아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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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애 받지 마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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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! 물 좀 줘, 물, 물! 미안해, 엘이야! 내가 엘을 너무 많이 내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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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괜찮아, 괜찮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, 너무 잘하고 있어 아, 쟤가 아까 마지막 거 맨치를... 아, 그걸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, 이 새끼 맨치를 잡았어야 했는데 자, 봐봐 저쪽에 자치는 사람이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어 달리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피해서 치려고 하지만 저쪽에서도 이거를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, 그렇게 응?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사실 운이야, 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 거의 다 땄어 이 정도면 다 땄어 자, 이제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냥 둑둑 넘겨줘 그냥 둑둑 넘겨줘 해보라고 다 줘버려, 다 다 줘 그냥 다.